이번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까봉이는 초콜릿을 못 먹어서 초콜릿 대신 왕새우 선물을 까봉이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봉아! 짠! 언니가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준비했어. 이것 봐봐. 아이 맛있겠네! 까봉이 가요. 한번 열어봐. 까봉이 엄청 잘 연다. 까봉아 화이팅! 까봉아 거의 다 됐어. 까봉아 리본 빠졌다. 대박. 아이 잘했어요! 이제 뒤집으면 돼. 잘했어 까봉아. 까봉아 거의 다 됐다. 까봉아 대단하다. 까봉이가 슬슬 열었네. 까봉이 잘했어요. 아이 맛있겠다. 까봉아 맛있어? 다 먹었어 이제? 근데 혹시 까봉아 혹시 까봉아 언니 선물도 있어? 까봉아?